계속 뜨는 더위로 몸도 마음도 지치죠.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서울 32도, 강릉 35도, 포항은 37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한낮에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를 비롯한 동쪽 곳곳은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 정도면 짧은 시간 햇볕에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.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은 낮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. 오늘 서울 32도, 대전 34도, 강릉과 삼척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남부 지방은 사람 체온만큼 기온이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. 대구와 구미, 울산 모두 36도까지 치솟겠고요. 전주 35도, 광주 34도로 예상됩니다. 더위의 기세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.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